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드는 비용을 100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세대의대 김형범 교수팀은 만종 이상의 유전자 가위 성능을 한 번의 실험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해 효율적인 유전자 가위 제작과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체 교정을 위해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정확한 위치에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가이드 RNA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가이드 RNA를 일일이 제작해 성능을 검증해야 해 비용과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진은 수천만의 가이드 RNA가 작용하는 표적 염기 서열의 유전자 집단이 유전자 가위에 의해 변화하는 정도를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을 통해 대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이드 RNA의 효율과 정확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한 번의 실험으로 만종 이상의 성능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소드에 실렸습니다.